근데 어떤 분이 카리라 닮았다고요? 한 번 닮았어요. 어 그래요? 저 제대로 못 봤었는데. 카리라 있나요? 카리라? 올라오세요. 카리라 올라오세요. 우리 성균관대 약간 카리라! 오오! 어하! 와 여기 없어졌어요. 어 저 제대로 못 봤는데 어, 소개 한번 본인 소개해 주세요. ㅋㅋㅋ IGELM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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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개 한번 본인 소개. 드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2학번 박지혜입니다. 지혜님. 지혜님. 너무 예쁘다. 지금 달리가 났어요. 평소는 카리가 닮았다는 얘기 좀 듣나요? 네. 지혜님. 네. 네. 여자친구 있냐고? 여자친구 있어요? 저희 술카프 멤버 15명이 제 여자친구들이에요. 제 남촌씨 여기 CC인가요? 아니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우리 저분이 또 너무 예쁘다고 하셨으니까 저분이 또 팩서비스 현장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응 이분이 너무 예쁘다고 응 뭐라는 거 있어요? 우리 성균한테 카이 났는데 뭐라는 거 뭐라는 거 바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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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바벼 한번 해보고 싶다 오 그래요 바벼 갈려면 뭐든 사줄게요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시는 분 스크라이브 야 난리 났습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밥을 잘 드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유튜브 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혹시 거기에 후기 남겨줄 수 있어요? 다 찾았다고 인증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인스타고 아이디어 나오시고 네 요거 요거 나옵니다 네 안해왔어 안해왔어 일단 우리 팬분한테 또 싶은 말씀 어 이건 진짜 열심히 해 주신 거 제가 더 바꿔 드네요 진짜 감사하고 정돈 사드릴게요 제가 아 그게 뭐야 아직 돈까스 아 돈까스 못 찾지 아 비싸요 알겠습니다 요거께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맙습니다 네 지금 내려가시면 돈까스 감사합니다 네 캬 내 말이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